황무 7년 송권은 파양태수 주방에게 위에 대삼아 조휴를 속이게 했다. 조휴는 과연 병사들을 들어 환현으로 쳐들어왔다. 그래서 송권은 육손을 불러 노란 도끼를 주고 대도독으로 임명해 조휴를 맞아 공격하게 했다. 육기에 있는 육손의 명예에 이르길 위나라. 대삼아 조휴가 북변을 침공하자 마침내 공에게 황을 가하고 육사와 중앙의 금군을 통솔하여 군왕의 이를 대리하도록 하였으니 주상이 채찍을 잡고 백관이 무릎을 꿇었다. 오록에 이르길 육손에게 노란 도끼를 빌려주고 오나라 왕이 친히 채찍을 잡고 이를 보여주었다. 조휴는 사태를 알아차렸지만 그에게 속은 일이 부끄러웠고 자신의 병마가 정의이고 마님에 의지하여 육손과 교전하기로 했다. 육손 자신은 중앙의 군대를 지휘하고 주안과 전종에게 왼쪽과 오른쪽 날개가 되도록 하여 새 갈래 길로 함께 나아가 조휴의 북병과 과감하게 부딪혀 달아나는 조휴의 병사들을 추격하여 굿장 협석까지 갔다. 여기서 죽이거나 포획한 자는 마녀명여 소, 말노세, 나귀가 끄는 술에 1만대를 얻었고 조휴 군대의 물자와 기계를 거의 다 빼앗았다. 조휴는 돌아간 뒤 등에 종기가 나 죽었다. 육손은 각 군대를 정돈해 무창을 지났는데 송권이 주위의 신하들에게 명령하여 자신의 우산 덮개로 육손을 가리고 궁궐 문을 드나들게 했다. 육손에게 하사한 것은 모두 자신이 사용하는 상 등의 징귀한 물품이었다. 그 당시에는 육손과 견줄만한 자가 없었다. 이후에 육손은 서릉으로 돌아왔다. 황룡원년, 육손은 상대장군 우도호에 임명되었다. 이에 송권은 동쪽의 건업을 순시하고 태자, 황자 및 상서 등 구경을 머물도록 했는데 육손을 불러 태자를 보좌하도록 하고 동시에 형주나 예장 등 세군의 일을 관장하며 군사나 국사를 관리 감독하게 했다. 당시 권창우 손녀가 전당 앞에 오리싸움 난간을 만들어 매우 정교하게 설치했다. 육손은 정색을 하고 말했다. 당신은 마땅히 경전을 두루 살펴고 스스로 새로움을 더하도록 힘써야 하거늘 무엇 때문에 이런 놀이를 하십니까? 손녀는 즉시 그것을 부수고 철거했다. 야성교의 손송은 공자들 가운데 송권이 가장 친애하는 자인데 병사들을 놀리며 훈련시키지 않았다. 육손은 이 일에 대해서 그의 소화관리들의 머리를 깎는 형벌에 처했다. 또 남양의 사경이 유희의 형벌을 우선하고 예절을 뒤에 한다는 견해를 칭찬하자 육손은 사경을 질책하며 말했다. 예절이 형벌보다 앞선지 매우 오래되었다. 유희가 번잡한 괴변으로 이전 성인들의 가르침을 왜곡한 것은 모두 잘못된 것이다. 그대는 현재 태자를 모시고 있으니 마땅히 인의를 존중하여 더금을 선양해야지 유희와 같은 말은 할 필요가 없다. 육손은 비록 몸은 궁궐 밖에 있었을지라도 마음만은 나라에 있었다. 그는 상소를 올려 그 당시의 일에 관해 진술했다. 저는 법이 너무 엄하고 상세하여 아래에서 법을 어기는 자들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근래에 장수나 관리들이 죄를 지은 것은 비록 그들이 신중하지 못한 점에 있어서는 추궁을 받을 만하지만 천하가 아직 통일되지 않았으므로 마땅히 나아가 취할 것을 도모해야 하고 작은 과실은 은혜를 베풀어 용서해 아래의 정서를 안정되게 해야만 됩니다. 그리고 현재 세상에서 처리해야 할 일은 날마다 일어나고 있습니다. 훌륭한 재능이 우선해야 하므로 사악하거나 음란하거나 용서받을 수 없는 죄를 지은 것이 아니라면 다시 선발하여 재능을 펼쳐 패하께 보답하도록 할 것을 요청합니다. 이것은 성스런 왕이 허물을 잊고 공로는 기억하여 왕업을 이룬 것입니다. 옛날 한고조는 진평의 과실을 버리고 그의 기묘한 재략을 사용하여 결국에는 한 왕조를 세우는 공운이 있었고 그의 공로는 천년간 전해졌습니다. 엄격한 법과 가혹한 형벌은 제왕이 대협을 융성하게 하는 방법이 아닙니다. 징벌만 있고 용서가 없다면 이것은 먼 곳의 사람들을 어루만지는 커다란 계획이 아닙니다. 송권은 한쪽의 부대를 파견하여 이주와 주해를 취하려 하면서 모두 육손에게 자문을 구했다. 육손이 상소를 올렸다. 신의 어리석은 생각으로는 세상이 아직 평정되지 않았기에 응당 백성들의 힘을 동원하여 현재의 긴급한 임무를 처리해야만 합니다. 현재 병사를 일으킨 지 수년이 지나 인원이 감소했으며 대하께서는 이것을 우려하고 침식을 잊으시고 장차 먼 곳으로 가서 이주를 취하여 대사를 이루려고 하십니다. 신이 거듭 생각해보았지만 이것은 유리함이 보이지 않습니다. 만 리를 가서 땅을 탈취하여도 풍파는 예측하기 어려울 것이고 백성들은 물과 땅이 바뀌어 반드시 질병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지금 사병들을 달리게 하여 볼무지를 건너 많은 이익을 얻으려고 하다가 더욱 손해를 보게 될 것입니다. 또 주해는 매우 험준한 곳이며 그곳의 백성들은 금수 같습니다. 그러므로 그의 백성을 얻는다고 해도 대사를 이룰 수 없고 그곳에 병사가 없어도 자신의 군대가 감소하지는 않습니다. 지금 강동에 있는 병사들은 스스로 이를 도모하기에 충분한데 응당 병력을 축적한 후에 움직여야만 합니다. 옛날 환왕이 오나라에 기업을 세웠을 때 병사는 500명이 안되었지만 개업을 열었습니다. 폐하께서는 천명을 받아 강남지역을 개척하고 평정했습니다. 신이 듣기로는 혼란한 세상을 다스리고 반역자를 토벌할 때는 반드시 군대의 위력에 의지해야만 되는데 농업이나 양잠에 종사하여 의복과 먹을 것을 풍족하게 하는 것이 백성들의 근본적인 사업이지만 전쟁이 끊이지 않아 백성들은 굶주리고 추위에 떨고 있습니다. 신의 어리석은 생각으로는 마땅히 병사나 백성들을 양육하고 조세를 적게 거둬들여 백성들이 매우 화묵해지고 도의로서 용감함을 권한다면 황하와 위수 유역은 평정시킬 수 있고 전국은 통일될 것입니다. 송권은 이주를 정벌하갔지만 얻은 것이 이른 것을 보충하지는 못했다. 공소년이 맹약을 위반하자 송권은 가서 정벌하려고 했다. 육손이 상소를 올렸다. 공소년은 험난한 곳에 의지하고 견고한 수비에 기대어 우리의 특사를 구휘한 채 명마를 바치지 않고 있으므로 사실 원수가 되어 분노하게 하였습니다. 만이는 중원을 소란스럽게 하며 성황의 교화를 받지 못하고 새처럼 헝패한 변방에 숨어있으면서 우리 군대에 대항하여 폐하로 하여금 진노하게 하여 작은 배를 타고 대해를 건너는 위험을 생각지 않고 예측하지 못하는 험난함을 결심하도록 하는 데 이루었습니다. 지금 천안은 부름처럼 혼란하고 분웅들은 호랑이처럼 다투며 영웅호걸들은 뛰어오르려고 하며 크게 소리지르고 눈을 크게 뜨고 바라보고 있습니다. 폐하께서는 신무의 자태로서 하늘의 안배를 받아 우림에서 조조를 무찌르고 서릉에서 유비를 패배시켰으며 평주에서 관우를 붙잡았는데 이 세 명의 적은 당대의 영웅호걸이었지만 모두 그의 예봉을 부러뜨렸습니다. 폐하께서 성스러운 교화로 어루만지자 만리안의 백성들은 바람이 불을 움직이는 것과 같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중원을 평정시키고 통일의 큰 계획을 실현시킬 때인 것입니다. 지금 폐하께서 작은 분노를 참지 못하여 우회같은 분노를 발산시키는 것은 처마 밑으로 가까이 와서 앉지 못하도록 한 경계를 위배하고 전차만대 지위를 가벼이 한 것입니다. 이 점이 신을 의혹스럽게 하고 있습니다. 신이 듣기로는 만 위를 가려는 뜻이 있는 자는 중도에 발을 멈출 수 없고 천하를 통일시키려고 하는 자는 작은 일을 생각하여 큰 일을 해치지 않는다고 합니다. 강대한 적은 우리 경내에 있고 변방지역에 있는 자들은 우리 조정으로 아직 귀의하지 않았는데 폐하께서 배를 타고 원정한다면 반드시 적에게 엿볼 기회를 제공하게 될 것이며 걱정이 근심에 이르며 후회해도 어쩔 수 없을 것입니다. 만일 통일대역을 완성할 수 있다면 공소년은 토벌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복종할 것입니다. 현재 멀리 요동의 백성과 명만은 아까워하면서 어찌하여 유독 강동의 안정된 기업을 버리는 것은 아까워하지 않습니까? 청권대 병사들을 시기하여 강력한 적군을 위압하고 일직 중원지역을 평정하여 후세까지 빛나도록 하십시오. 성과는 그의 의견을 받아들였다. 가하 운영 손권은 북쪽을 정벌하려고 육손과 제갈근에게 양양을 공격하게 했다. 육손은 친했던 사람 한편을 파견해 손권에게 보내 전쟁 상황을 보고하도록 했다. 그런데 한편은 돌아오는 길에 면중에서 적을 만나 체포되었다. 제갈근은 이 소식을 듣고 매우 두려워 육손에게 편지를 보냈다. 주상은 이미 돌아왔고 적군은 한편을 붙잡아 우리의 실정을 전부 알게 되었습니다. 게다가 강물이 말랐으니 응당 급히 떠나야만 합니다. 육손은 이 편지에는 답장을 보내지 않고 사람들을 재촉하여 순무와 콩을 심도록 하였으며 장수들과 평상시처럼 바둑을 두고 팔속이 놀이를 했다. 제갈근이 말했다. 백원은 지략이 많으니 반드시 방법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는 직접 와서 육손을 만났다. 육손이 말했다. 적군이 주상께서 돌아갔다는 사실을 알았다면 또 걱정할 것이 없으며 우리에게 힘을 집중시킬 수 있습니다. 또 그들은 이미 유충지를 지키고 있고 우리 병사들은 마음의 동요를 일으키고 있으므로 우리들은 마땅히 스스로 진정시켜 병사들을 안정시키고 다양하게 변하는 계책을 낸 후에 물러나야 합니다. 지금 곧바로 후퇴함을 나타낸다면 적군은 당연히 우리가 두려워하고 있다고 말하고 가까이 올 것입니다. 이것은 반드시 실패하는 형세입니다. 그리고 은밀히 제갈근과 계획을 세워 제갈근은 배를 감독하게 하고 육손은 병마를 타고 양양성으로 향했다. 적들은 본래 육손을 꺼렸기에 황득히 성으로 되돌아갔다. 제갈근은 배를 이끌고 나오고 육손은 천천히 대우를 정돈하면서 세력을 과장되게 나타내고 배를 따라 걷자 적군은 감히 침범하지 못했다. 대군이 백위에 도착하자 육손은 사냥하러 간다고 말하고서 은밀히 장군 주중과 장량 등을 파견해 강하의 신시, 알륙, 석양을 공격하게 했다. 석양의 시장이 한창 시끄러울 때 주중 등이 엄습해오자 사람들은 모두 물건을 버리고 성으로 들어가려 했다. 성문이 닫혀있자 적군은 직접 자기 백성들을 죽였고 그 후에 성문을 열었다. 오나라 군대가 머리를 베거나 생포한 자는 모두 1천여 명이나 되었다. 신 송지가 복원돼 육손은 성권이 후퇴하고 위나라가 자기 쪽으로 전력을 집중시키는 것을 걱정했는데 그가 거대한 위세를 나타내어 적이 감히 침범하지 못하게 할 수 있었던 것은 배를 타고 물의 흐름을 따라가면 아무런 근심도 없으리라는 이유 때문이었다. 어찌 부장들을 파견해 작은 현을 급습하고 저자에 있는 자들을 놀라 달아나게 하고 부상당하거나 죽은 자까지 나오게 하겠는가? 천명을 포로로 잡든 죽였든 위나라의 손해를 입힌 점에서는 부족한 것이므로 단지 무고한 백성을 이유도 없이 가혹하게 처리한 것이다. 제갈량이 위수 유역에서 전개한 군사행동과 비교하면 어찌 육손이 더 훌륭하다 할 수 있겠는가? 용병의 이치를 위배하는 일은 규율을 잃어 흉악한 일이 이에 응하는 것이다. 그 집안이 이후 3대까지 지속되지 못하고 손자대에서 망한 것은 어찌 이 재앙이 미친 것이 아니겠는가? 그리고 생포된 자들은 모두 구호를 받았으며 사병들로 하여금 침범하거나 속이지 못하도록 했다. 가족들을 데리고 투항해온 자들에게는 사람을 시켜 다방면으로 돌보도록 했다. 만일 차자식을 잃었다면 즉시 옷과 식량을 공급하여 두텁게 위로하여 돌려보냈는데 이에 감동하고 사모하여 서로 손을 잡고 되돌아오는 자도 있었다. 이웃 지역의 백성들도 귀히 했는데 신송지가 생각건대 이는 숲을 없애고 둥지를 뒤엎고서 새끼를 살려주는 것과 다를 바가 없으니 소소한 은혜와 인자함이 어찌 커다란 포악을 보충할 수 있겠는가? 강하공조 조탁, 익양비장 배생과 이민족왕 메이 등은 모두 수하의 무리들을 인솔하여 육손에게 와서 귀히했다. 육손은 재물과 비단을 기울여 이들을 돌아보고 보살폈다. 또 위나라 강하태수 녹식은 록이 의문 록이다. 병마를 관리하는 권한을 쥐고 항상 오나라의 변방지역을 소란스럽게 하면서 위나라 노장 문빙의 아들 문휴와 오랜 기간 화합하지 못했다. 육손은 이러한 상황을 알게 되자 즉시 녹식에게 거짓으로 회신했다. 간절하고 측은한 편지를 받아보고 당신과 문휴가 오랫동안 불화로 틈이 벌어져 있으며 쌍방이 존재할 수 없는 형세이기 때문에 귀해하려고 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나는 비밀리에 당신에게서 온 편지를 조정해 바치고 표를 올려 인말을 모아 영접토록 하겠습니다. 당신은 몰래 신속하게 준비를 끝내고 다시 귀해할 시간을 알려주십시오. 육손은 편지를 변방지역에 놓게 했다. 녹식의 병사가 편지를 주어 녹식에게 보여주었다. 녹식은 두려워 직접 찾아식을 호송해 낙양으로 돌아왔다. 이로부터 녹식의 관리와 병사들은 그에게 귀해하지 않아 면직되었다. 신송지가 생각건대 변장이 해를 끼치는 것은 대체로 항상 있는 일이라. 녹식으로 하여금 득재하게 하여도 대체한 사람이 다시 똑같이 할 것이니 간사한 생각으로 장차 큰 걱정거리를 만들지 않는다면 어찌 좋기 고명한 지혜를 일그러뜨려 오히려 작은 속임수를 사용하는가. 이를 훌륭한 것으로 여긴다면 또한 취하지 않을 바이다. 가와 6년 중랑장 주지가 타양에서 병사를 소집할 것을 요청했다. 송권은 이 일을 육손에게 물었다. 육손은 이 군의 백성들은 쉽게 동요하고 안정시키기 어려워 소집에 응하도록 할 수 없다면 아마도 도적이 될 것이라 주장했다. 그러나 주지는 병사를 모집할 것을 간곡히 요청했다. 그 군의 백성 오거 등은 과연 도적이 되어 주지를 살해하고 여러 현을 공격하여 헌락시켰다. 예장군과 여름군의 옛날부터 있던 사악한 백성들은 함께 오거에게 호응하여 도적이 되었다. 육손은 이 소식을 들은 즉시 토벌에 나서 격파시켰다. 오거 등은 서로 이어서 항복했다. 육손은 정예병사 8천여 명을 얻었고 세 군을 평정시켰다. 당시 중서전교로 있던 여일이 유직을 훔쳐 차지하고 권력을 남용하여 위세와 복을 마음대로 만들었다. 육손은 태상 반중과 함께 마음속으로 걱정하고 이에 관한 말을 할 때마다 눈물을 흘렸다. 이후에 손권이 여의를 주살하자 깊이 자책했다. 이에 관한 말은 손권전에 있다. 그때 사연과 사괭 등이 각각 마땅히 해야 할 일에 관해 진술에 유익한 사업을 일으켜 바꿔보려 했다. 회계 전록에 이르게 사연은 자가 휴덕이며 어려서부터 직접 쟁기질하면서도 자신의 처지를 슬퍼하는 안색이 없었고 또 장래의 뜻을 바꾸지 않았는데 이 때문에 이름이 알려졌다. 그는 효렴으로 천거되었다가 점점 승진해 건무장군까지 이르렀다. 그는 비록 군대에 몸담고 있으면서도 유능한 인물을 발탁하려는데 마음을 두었다. 낙통의 아들 낙수라는 자가 있었는데 일족들에게 비방을 받았으며 사람들의 평판 또한 그것에 미혹되어 아무도 그의 결백을 증명할 수 있는 자가 없었다. 사연은 이 일을 듣고 탄식했다. 공서가 요절했을 때 복맹국에 있는 자들까지 그의 죽음을 슬퍼했다. 그의 아들은 뜻 있는 행동과 분명한 판단력을 갖고 있다고 들었는데 우매한 비방을 받고 있다. 식견 있는 사람들이 이 일의 흑백을 분명하게 판단하기를 원한다. 모든 사람들이 마음속으로 의심하고 있는 것은 바라는 바가 아니다. 낙수는 결국 무고함이 밝혀졌고 그 이후에 다시는 그의 행동을 비난하는 일이 없었으며 끝내는 훌륭한 인물이 되었다. 이것은 사연의 힘이 있었기 때문이다. 오력에 칭찬하길 사괭은 제지와 지략이 있었다. 송권은 이 일을 육손에게 심의하게 했다. 육손이 말했다. 국가는 백성을 근본으로 삼으며 강성함은 백성들의 힘에서 나오고 재력도 백성들에게서 나옵니다. 백성이 풍족한데 국가가 빈약하거나 백성은 빈약한데 국가가 강한 일은 일찍이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나라를 다스리는 자는 백성을 얻으면 잘 다스리게 되고 백성을 잃으면 혼란스럽게 됩니다. 만일 백성들이 이로움을 받고 있지 못한데도 힘을 다하여 국가에 보답하도록 한다면 이건 역시 곤란합니다. 때문에 시경에서 정치의 혜택이 백성들에게 마땅하고 사람들에게 마땅하면 하늘에서 녹을 받을 것이다. 나 찬탄했던 것입니다. 바라건대 성상께서는 은혜를 베풀어 백성들을 안경되게 하고 구제하십시오. 이와 같이 하면 몇 년 사이에 국가의 재력은 조금씩 넉넉해질 것입니다. 그런 후에 다시 생각하십시오. 저고 7년 육소는 고웅을 대신해 승상으로 임명됐다. 조서를 내렸다. 짐은 덕행을 닦지 않은 몸으로 천명에 순응하여 체위에 올랐지만 왕도로 천하를 통일하지 못하여 간사한 자들이 길을 가득 메우고 있다. 짐은 아침 저녁으로 걱정하고 두려워하며 잠자리를 돌아볼 틈이 없었다. 오직 그대는 천부적인 자질과 총명함이 있어 미덕을 빛냈으며 상장으로 임명되어 국가를 보좌하고 재난을 제거했다. 세상을 뒤덮을 정도의 공로가 있는 사람은 반드시 크나큰 총애를 받아야만 되고 문무의 재능을 갖고 있는 자는 반드시 국가의 주임을 맡아야 된다. 옛날 이유는 탕을 융성하게 했고 여상은 주황조를 보좌하였는데 현지 조정 안팎의 임무는 사실상 그대가 겸하고 있다. 오늘 그대를 승상으로 임명하여 사지절 수타상인 부상으로 하여금 인수를 수여하도록 한다. 그대는 미덕을 드날려 아름다운 공업을 세우고 공손히 왕의 명령을 집행하여 천날을 어루만지고 평정시키라. 아 삼공의 직측을 총괄하여 신하들을 훈도하니 공손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그대는 노력하기를 바란다. 형주모, 오두호, 무창의 일을 겸임하던 것은 이전과 같이 알아. 이에 앞서 태자와 노왕의 두 궁궐이 병립하고 중앙과 지방의 관리들이 대부분 자제를 보내 모시게 했다. 전종이 이 일을 육손에게 보고하자 육손이 주장했다. 자제들에게 만일 재능이 있다면 임명되지 못함을 걱정하지 않을 것이므로 마땅히 사적인 청탁으로 관리로 임명되어 영리를 구하지 않아야 한다. 만일 이 일을 훌륭하게 실행하지 못한다면 결국 화를 얻게 될 것이다. 그리고 두 궁궐의 세력이 대적하고 있을 때는 반드시 한쪽을 지지하는 파와 다른 쪽을 지지하는 파가 대립관계가 있게 된다고 들었는데 이것은 옛사람들이 매우 기피했던 것이다. 전종의 아들 전기는 과연 노왕에게 아부하고 경솔하게 교제하여 관계를 맺었다. 육손이 전종에게 편지를 보냈다. 당신은 비밀제를 본받지 않고 아기를 비호하였으니 당신의 가정에 재앙이 이를 것입니다. 전종은 육손의 의견을 받아들이지 않아 오히려 다시 틈이 벌어지게 되었다. 태자의 자리에 있는 것이 불안하다는 의론이 있게 되자 육손이 상소를 올렸다. 태자는 정통임으로 마땅히 반석같은 견고함이 있어야 하고 모함은 왕실 내부를 지키는 신하임으로 총회와 대우에 있어서는 차이가 있도록 해야 합니다. 두 사람이 비차 각각의 위치에 있어야만 윗사람과 아랫사람이 안녕을 얻을 수 있습니다. 간절하게 머리를 부딪혀 피를 흘리며 저의 의견을 진솔합니다. 그는 여러 차례 상소를 올려 도성으로 가서 적자와 서자의 구분에 대해 직접 논의하여 득실을 바로잡기를 요청했다. 그러나 송권은 그의 의견을 듣고도 따르지 않았다. 육손의 조카고담, 고승, 요신은 모두 태자에게 가까이 붙어 있었기 때문에 억울하게 의심받고 내쫓겼다. 태자 태부 오찬은 육손과 여러 차례 편지를 왕래했다는 사실 때문에 옥에 갇혀 사망했다. 송권은 궁궐안의 사자를 자주 파견해 육손을 질책했다. 육손은 분노하고 통탄하다가 죽음에 이르렀다. 그 당시 그의 나이는 63세였고, 집에는 남은 재산이라고는 없었다. 이전에 그렴이 진영의 부서를 세우자는 여론을 조성했을 때, 육손은 이것을 경계하는 간언을 하면서 틀림없이 재앙이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육손은 또 재갈가게가 말했다. 나보다 높은 관직에 있는 자에게 반드시 받도록 함께 승진하고, 나보다 낮은 관직에 있는 자는 도와줍니다. 지금 당신을 보니 기세는 윗사람을 능멸하고 있고, 마음은 아랫사람을 멸시하고 있는데, 이것은 덕행의 기초를 안정되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또 광능사람 양축이 젊었을 때 명성을 얻었지만, 육손은 그가 마침내는 폐망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양축의 형 양목에게 그와는 별도로 가문을 세우도록 권유했다. 그의 선견 지명은 이와 같았다. 육손의 마다들 유견이 유절했기에 차남 육황이 자기를 계승했다. 손유가 재위에 있을 때 육손을 추증하여 시호를 소우라고 했다. 손유가 재위에 있을 때 육손이 유지하면 은하위에 있을 때 육손을 추정한다.